K-POP K-POP 하는 남돌 중에 몇 바퀴 만드는 팀들 중에 저희가 그 한 팀이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본을 열심히 아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제가 대본을 잘 숙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VENUE 101에 왔습니다. 이거 먹어야지. 여드름 나와, 여드름 나와. 진짜 못생겼다. I want to try it. 진짜 맛있죠? 지금 이곳에서 밥을 먹고 에그타르트를 먹는데 짱 맛있어요. 재미없는 것으로 1등이다. 저는 크래비티 1등 모잼 멤버입니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샤프가만 그린 거예요. 네 러비티 저희가 지금 VENUE 101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VENUE 101 오늘 또 이제 딜리달리 첫 무대. 맞네요. 3일 뒤에 딜리달리가 공개되는데 오늘 무대로 선공개를 합니다. 또 일본 음악방송 처음은 아니긴 하죠. 저번에 한 번 했었는데 메뉴 101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큰 음악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생방이 있나? 팬분들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쉽죠. 일본 팬들은 나오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 별로도 막 일본 러비티 분들이 축하한다고 많이 그랬어요. 이걸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찍어주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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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아닌데? 1호 2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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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안 외워지냐?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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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뮤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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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렇게 메뉴 101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이런 일본 예능 같은 나오고 싶어서 오늘 굉장히 떨립니다. 저의 일본어 실력을 마구마구 뽐내고 보고 싶지만 긴장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빠이빠이. 창문에 창문에 생방송이라서 좀 설리네요. 다 같이 잘할 수 있죠. 예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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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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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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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기간 수고하자 물 또 쐬야 되지 아! 오늘 물 거 하자! 뭐 할 거! 세영이랑 종목! 스펀지밥 슬픈 슬픈 아, 뭘 말하는거야? 안녕하십니까. 내 나이대, 나니 시퍼러. 나니 시퍼러? 아, 나니 시퍼러? 나니 시퍼러. 다른 사람은 언제라, 나 외워야 되겠다. 이낙 그대. 다른 씨 갔다? 아, 지금 연습하고 올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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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림이 형이 미디엄 팔 한쪽 빼 놨다는데 빼지는 거거든요. 고마워. 끝. 이거 혼자 뭐 하고 있었어? 끝. 아니, 이거 미스 매치 뭔데? 태형이 그냥 꺼버렸네. 태형이가 그냥 꺼버렸네. 와, 이거 반응 깜짝 카메라 하고 있어. 무슨 반응. 무슨 반응. 세림이 형이 이거 팔 한쪽 봐 했대. 아, 패딩? 그치. 얘가 딱 카메라에 딱. 이제 패딩 드디어 본다 했는데. 왜, 여기 뭐 하고 있었어? 그냥 꺼버렸어. 괜찮아, 이건 이것대로 재밌었어. 네. 됐어. 근데 진짜 어디 갔어? 나이 좁을 거예요. 박세림. 박세림. 팔 한쪽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아니야, 진짜. 뭐야, 이 형은 진짜 근육. 나 아니야, 나는. 난 진짜 몰라.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한쪽 뺐다고 잘 안 한 거야. 고맙습니다. 물론. 친구가 없다고 하려고 해요. 아니, 크림. 다시 나가자. 아니, 좀 더 말해봐. 이걸 또 말해봐. 아무리 통째로 하나도 안оны 안으로도 안아주실 opera.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hen을 ㅎㅎ 여β앤이 병원. 세 번에만으로 빼면을. 근데 제가 이번 셀프 스타일링에서 매번 새로운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타임 출 때마다 머리를 고치고 있어요. 약간 삼진창 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겠다. 이거 바꿔줘야지.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새해, 뭘 해? 미니 여권 그 아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기억나나요? 가족이랑 같이 왔어요 누나 어머니 그래 그래도 이거 진짜 많이 커질 것 같아 2년 만에 보는 거예요? 센터 브랜드 2년 만에 보는 거예요? 1년 반? 한 번 더 오면 이름이라도 알려주려 아까 사줄게 내가 마지막 사줄게 머리 머리카락 묻었어 방금 안 묻었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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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형은 손이 많이 나면 우리 형들 다 손이 많이 가지만 특히 많이 가는 거 강민이 방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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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놨죠? 오늘은 앨런이 형이 좀 손이 많이 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핸드폰을 주고 내렸대요. 그래서 다 앨런이 형 기다리고. 아 세연이 안 좋아해. 잘나오는 모습. 괜찮은 것 같아. 땅 눈도 좋다. 오늘 트위터 올리고 싶은데 오늘 트위터 컨셉은 일본의 청순한 애니 주인공이에요. 대기하는 시간이 좀 심심해요. 심심해. 심심해. 이건 안 해? 아까 다 담았어. 이거 왜 볼 때마다 돌아다니고 있어. 볼 때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너무 너무. 거기에 3명에서 서있어. 아 얘기가 둘이 서있어. 전 밥 먹고 오게요. 라고 하면서 러비티는 인사. 형이 형이 이렇게 나와. 나가서. 러비티는 다 돌아가. 러비티는 다 들어라. 그러니까. 아. 아. 여기 있다. 아. 러비티. 러비티. 연속 성공하다. 러비티 잉 160개월. 와. Avengers 1. 나 안 먹어, 너 보잖아. 당연하지 마. 나 이제 저렇게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어우, 보자. 이 노래가 계속 틀어져 있으니까 노래 연습 때문에 두 개나 먹어? 너 입 안에 박하대 한 번 학교 20, 20, 20, 20 나부터 갈게 내가 먼저 갈게 12곱 액션 아 이거 좋아 아 뭐야 어 역삼해 어 역삼해 어 역삼해 어 역삼해 뭐하냐고 나 봐, 나 봐, 나 봐 세림이 형이 형 판다야키라는 대화? 조화가 진짜 많고 음 딸기 크림 같아요 일단 맛은 딸기예요 진짜 달고 맛있어요 아가 찍자니까 어 어 멋있다 이거 나가 찍자고 오케이 됐어 나가 찍자고 그러면 사진 찍어줘 누나 못 막았네 안에서 찍어줘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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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야 되고 빨리 어 나 안 찍어줘 짜줄 수 있을게 쉽게 찍어줘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미안해 진짜 그렇게 찍어준다 잘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고민이 꿀까 아 갑시다 생각보다 괜찮지? 아 생각보다 안 괜찮아서 망했다 오늘 못 올린 이유는 성민이 때문에 음 맛있는데? 맛있는데? 귀엽다 좀 더 따뜻하게 버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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